우리 향한 사랑 우리 향한 계획 하나님의 말씀 모두 함께 외워봐요 오늘 외운 말씀 따라해요 열광희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7천 명을 남기리니 사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사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사발에게 입맞추지 아니 한잔이라 사발에게 입맞추지 아니 한잔이라 오늘 외운 말씀 다같이 열광희상 19장 18절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말씀 모두 함께 외워봐요 오늘 외운 말씀 따라해요 열광희상 19장 18절 열광희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사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사발에게 입맞추지 아니 한잔이라 오늘 외운 말씀 다같이 열광희상 19장 18절 열광희상 19장 18절